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고의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GS건설.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천의 지하주차장 관련돼서 악재가 나왔었죠? 이렇게 흔들리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힘들지만 모멘텀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해외에서 찾아야겠죠? 해외는 대부분 가장 핵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중동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슈 말씀을 하겠습니다. 4월 3일 날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사우디 파드 힐리 프로젝트 사이닝 세리머니 수주 소식의 상승이라는 제목이네요. 삼성 ENA 즉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사우디 파드 힐리 프로젝트 사이닝 세리머니를 수주를 공시했다. 발주처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로 수주 금액은 약 60억 달러, 약 12억 2천억 달러가 되겠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파드 힐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1번과 4번 공사를 수주했으며 수주 금액은 약 60억 달러로 창사 이래 최고액인 것은 물론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우디 수도 리아드 북동쪽 350km에 위치한 기존 파드 힐리 가스 플랜트를 증설하는 것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가스 처리 시설을 건설한 패키지 1번과 유틸리티 및 부대 시설을 만드는 패키지 4번을 수행할 예정이고 동사 GS건설은 파드 힐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의 패키지 2번 황 회수 처리 시설 공사를 수주했으며 이번 공사는 파드 힐리 가스 플랜트의 용량 확대에 따른 것으로 동사는 1일 800톤 규모의 황을 회수할 수 있는 황 회수 처리 시설 3기 건설은 물론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지원까지 프로젝트 전 영역을 담당할 계획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인천지역에 지하주차장 관련된 악재를 인해서 주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잔반점이 조금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든 상태이지만 모멘텀을 어디서 찾고 있다? 해외에서 찾는데 핵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지방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관련돼서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게 올 상반기가 지금 수주가 첫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현재 4월달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현재 모멘텀은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 GS건설 기술적으로 보시겠습니다. 4.3% 상승하면서 15,630원에 마감했습니다. 현재 주가 떨어졌던 배경은 다 아시죠? 몇 번 좋은 얘기도 여러분들은 별로라 했는데 안 좋은 얘기는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떨어진 거는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했다가 반등이 출렁출렁 되다가 오늘 드디어 상승했는데 좋은 거는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보시게 되면은 4.3% 상승했는데 장중에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길게 위꼬리 달고 내렸던 게 조금 찝찝합니다. 보시면은 매물 거래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오늘 44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달에 평균 거래량은 50만에서 60만 주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400만 주 처지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호재도 나왔고 그 다음에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위꼬리 달고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장대 양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소 아쉽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만큼 현재 누르려는 팔려는 힘에 비해서 살려는 힘이 아직까지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이 줄 서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팔겠다. 라고는 심리가 강한 상태에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걸 길게 끌어올리면서 장대 양봉에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중의 장대 양봉이었다가 기르게 위꼬리 달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살려는 힘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보가 안 된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야만이 아 바닥이구나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까지 아니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주가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17,000원에 되겠습니다. 2차 저항대에 18,000원, 3차 저항대에 20,000원, 4차 저항대에 22,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지대 말씀드리게 되면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14,500원, 2차 지지대는 13,500원, 3차 지지대는 13,0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양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32만 4천 주를 팔았습니다. 추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30만 4천 주를 팔았는데 현재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현재 트레이딩, 보험도 현재 트레이딩, 투신은 현재 전반점 중 순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기금은 팔고 있고 사모펀드는 순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기관이 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수급은 어디냐면 투신을 위주로 보세요. 투신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금투를 보세요. 그리고 영기금은 최근에 계속 팔고 있는데 영기금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현재 계속 순매도해서 하다못해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으로 전환되는지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핵심 수급은 투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금투, 보험, 영기금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대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다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3%까지는 양호하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양호합니다. 동사 시점 보시게 되면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1조 3천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배기권을 받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동사는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최대주주 허창수 회장이 23.6%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로는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주 지분율이 30%는 돼야 된다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소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7.4%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 전 무슨 회사인지는 다들 아실 거고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3년도에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대에서 올해는 1조 3천4백억에서 올해 1조 3천2백억 차이가 거의 없죠. 내년도에 1조 2천9백억. 그렇게 뭐 딱히 이렇게 외형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영업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천8백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3천2백억 흑자 전환. 내년에 4천6백억. 그러니까 외형성장은 없지만은 질적성장은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받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건설하잖아요. 그런데 실속이 기존에 거의 없었는데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은 인천 지하주차장 관련된 모멘텀으로 인해서 약간 돈이 조금 더 들어갔죠? 그런 거로 해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많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그 모멘트는 다 사라졌다. 악재가 소멸이 됐다. 노출이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규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영업이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 1,500억 원대 영업이 흑자. 2분기 때 4,100억 적자 전환. 3분기 때 600억 흑자 전환. 4분기 때 1,900억 적자 전환. 약 퐁당퐁당 개념이죠. 홀수 분기 때는 흑자. 짝수 분기 때는 적자 나오면서 작년에 상당히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몇 번 얘기해봤자 안 좋은 얘기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90억 원대이기 때문에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간 역성장하고 대상되고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아 죄송합니다. 4분기가 그랬고요. 4분기가 작년에 1,100억 원대비 올해 1,900억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 전환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0억 원대에서 올해 500억 원대까지 역시 역성장하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00억 원대 적자에서 올해 790억 원. 흑자 전환 된다. 예상되고 있고요. 3분기는 600억 원. 흑자에서 올해 900억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분기까지는 그닥이에요. 1분기 실적 발표기 그닥이고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보신 분들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하죠? 곧 합니다. 4월 말쯤에서 5월 초쯤에 할 거고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멀리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때부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 비율은 260%, 유보율은 900%가 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설해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걸 다 분양하잖아요. 분양해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대부분 돈은 부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이런 부채 비율 높은 업종 같은 경우는 호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재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튼튼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재무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가 넘기 때문에 1000% 가까이 되니까 일반적인 재무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3.61%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 예상 EPS는 2977원 BPS는 54,786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아플보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죠. 내년도 예상 EPS는 2977원 계산하기 쉽게 30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이면 30,000원이면 PR 10배입니다. 355, PR 50배 구간이란 거죠.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8배에서 12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 제조보다 조금 영업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 8배에서 12배가 적정 주가인데 현재 동사위치는 절대적으로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3000원 기준이니까 계산하기 쉽죠. 상당히 제가 좋은 얘기면 말씀드리겠지만 안 좋은 얘기니까 저평가 상태 아니라는 걸 참고하시고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주택 건설 관련해 건축 주택 부문에서 75.9% 그리고 인프라 쪽에서 8.6% 신사업에서 8.4% 플랜트 부문에서 4.87% 매출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기 때문에 마지막 10위 전환했던 게 2021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질의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계사함이 연결되던 회사로는 다 관련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건설, 부동산 관련된 자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 오늘 총과 15,63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드레건대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기 흑자전환, 즉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탈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드힐리 프로젝트 사이닝 세레모닉 공사를 수주했다. 이 모멘탈에 따라서 오늘 주가는 움직이셔야겠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추세자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58.8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추세는 70.4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큰소은 어느 정도 약감들을 들을 수 있지만 차트 추세로는 상승할 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조가 1차는 18,000원, 2차는 2만원이고요. 제가 아까 저항 때 말씀드렸죠? 구간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추세가 1차는 14,500원, 2차는 13,000원 구간에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GS건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